시내 도우 부교 임자 이룬 시사윤대 상우한 철주 명호 고인 정파로 동종 당종 물격고 계축 윤대 경연 알타리 김희주 내헌토의 회사 면포 인사 의복 입화 차 전지사위원사 김희복 관압 오운 역한마 600필 부요동 침호두 한강 양진기우 형조계 영산수 오울미 강도 윤례 참 종지 갑인 창성 백원 회자 금강산 윤봉 영어 흥인문회 상협 견 찬성 권진 병조판서 황상 좌대원 김맹성 등 서련 위지 전라도 감사계 도내 태인 잠실 감고 전 부사정 박정 근근 양잠 생견 지어 120여석 서용 권후 종지 을묘 상행 태평관 서련 신시 환궁 사헌부 대사원 최사강 등 상소왈 유아 성상 경천 근민 일신 의신 미래지책 미불 거행 의무 가원지사 연 비년 이래 수환 상행 화곡 불림 민혁 간식 금 당성화 원양 부루 서성 지망 역 미 가기 성이 동료 신등 구이 부재 유몽 상지 남거 풍헌 구사 취재 지유 미지 소위 침흥불령 신등 처리 위정지도 막대어 미천재 미제 지유 막기호화 인심 인사 감호하즉 천도 응호상 차필연지리야 금지 소환지제 역안 지인심 불하이 치어녀 신등 근이 화인심 일리지조 글록 여좌 복망 전하 무리 번쇄 채택 시행 치도 행심 일 수령이 육고 위 기자 소위 구기 이미 책기 공야 연 금지 전 주근자 과개 술량 즉 무자유도의 민수 기복의 구비기인 이요행 면 편 이연세월 즉 민지수해 고가 승원 우이 인정 눈지 의료의 이망 자 감시 사기자 인심지 소 고유의 불용 이하 지사 자녀 혼가 실시 기타 미협어 인정자 역 불가 승기 시 아 성조 소고 적지 기유 정의 삼고집 법 행지 이고 전하 일준 조정 성법 이 편 인망 1 경관 개월 4위 양법 연비 여수령 최임 광내집회 우무 구임 책효지사 2 도사관 제1세 에 해석 과거를 선속 어 그 포 수령 고만 아 당천 무게월 지사 아 독자 삭체 예 갱상 질출 아 소상 지사 반혹 어 실루 에 유자위 관 에 피수충이 차직신경 성이 미편 예 차금 수교 번거 후 미만 일년이 최자 의 전등 번거 준급해요 연주 수 전국지사 불필 삼 년 연후 최야 거리 조종 고장 신명 십 오 개월 집법 에 이브 중심 일리번 에 발로 어 이어 칠월 자 지인 수령 최대 미 편어 하월 야 연 에 육월지 간 구고 이진 신곡 미등 음 총 개옥 지 시야 에 조사 상차 관심 에 지어 시위 에 군사 강령 대조를 개본 한심 에 전항 녹봉 음 가무 두승지 저 아 부포 무궁 미감 에 기고 음 고르 구제 유월 발록 에 이 폐인 에 이리 역구항 에 제재 주례 에 고르 고제 에 당차 한제 공사 불급 어 영선 일 개의 정파 1 정유 가경자 유 불가 경자 가경자 아 일시지 폐법 아 불가 경자 조정지 성원 근년 조신 헌의자 왕왕 도이 에 편견 에 조갱 조경 석변 아 미견 길이 선견 기회 에 이미 1리 이해 20배 시의 봉행자 에 현어 시위 방지 소수 차 방금지 거패 개법 수 직위 이 필요 소자 에 인기 인기 소자의 혁기의 미법 차 신등지 소 미지 야 에 지약 차 사 품모 어 목부지 법 아 비 흥 에 에 보페이소랴 즉역 어 미지 기가 호 오프야 이와 태종 에 에 자꼬 준금 에 입법 어 창제 에 에 에 조제의 육전 에 병여 일성 정당 지수 지시 성의 준수의 불가 변경 야 에 에 복망 에 에 비유 대헤어 국어 민지사 견수 물개 이종 민지 상활 소론 개 부절 에 에 에 천지 불우 어 기이 차여 병진 시사 윤대 에 도우 우 우 우 우 사직 에 우취동자 어 아 광열로 치승도어 흥천사, 취무녀어 흥인문의 도우 병조거각품진원 가행지조계, 선군노경지법 경기황해전라평안경상좌도 즉 정군봉족각고개월수직 충청경상우도 즉 유계정군개월, 봉족부련, 강원헌길도 즉 정군병용봉족개월수직 일반선군, 녹용부동, 미편, 차정군봉조, 균시평민, 상채입번, 기로역등 청각도선군의 경기황해전라평안등돌의 정군봉족, 일체녹용, 명하정부육조의지, 개월가의 소계 부자위 정군봉족 즉 개월통계녹용, 위편, 정지, 정사 사헌지평 100원, 욕진계본, 예대언사, 입어문의 사배 2입고, 양구이후 대언사 열리, 원덕생 출전고임내, 권로질 덕생활, 이래하지, 모피소 우예 대언사 사령, 출전고임내, 권부립, 열리내출, 권로질 여전, 지신사 곽흠지 등 개월, 전례 대간원 약진 봉장, 혹합사 예궐, 기사 즉 대언출문의 접대 기여개본급 동례개사 승전등사 즉 대언제본좌청사 접대 금일 지평 100원, 조죽 진계본이 이래, 모죽 승명소의 지, 불고전례, 불입 청사, 반질 열리 이후 2번 본사 직장출납, 소개비경 기능멸여차, 불가불달, 상소권전교활, 전례소무지사, 하지여 이이괘여시, 물부이야 차첨지사 역원사, 호원상, 관합 유근역환마 600필 부요동